자 청룡이 혹시나 오늘이 고카지 싶은데 화면이 꺼졌는데요? 화면이 꺼졌어? 아 다시 켜졌어 고카 2에 2네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어떤 색깔? 그게 뭔 색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배웠죠? 자 그래서 무슨 색깔인지 묻고 답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색깔인지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보니 하면요 What color is it? 오 잘하네요 What color? 여기 it is인데 나는 묻는 말 해야 되니까 Is it? 힘들겠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네? 이 표시가 뭐죠? 누가다 누가다죠 그리고 이 색 뜻은? 이 색 뜻은 그거 그리고 yellow의 뜻은? 노란색 노란 노란색 이란 뜻인데 여기는 노란 이란 뜻이 좋아요 네 그러면 yellow의 뜻이? 노란 노란색 노란색 노란 이란 뜻일 때는 무슨 씨예요? 무슨 씨일까요? 어떤 씨? 어떤 꽃? 노란 꽃 이라고 할 수 있죠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뜻일 때는 어떤 씨도 노란색 이란 뜻일 때는 무슨 씨? 이름 씨? 무엇 노란색 무엇을 좋아하니? 무엇이란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죠 어떤 씨? 어떤 씨? 어떤 씨를 해야 될 수 있죠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어떤 씨이네요 어떤 씨 앞에 뭐 쓰면 비동사 쓰면 합쳐서 뭐가 된다 어떻타 어떻타가 되니까 그것은 노랗다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뭡니까? 첫 번째 방법이 비동사 비동사 is요 그래서 it is를 is it 하면 묻는 말이 되고요 네 색깔이 궁금할 때는 무슨 색이란 말을 쓰면 되니까 what의 뜻은 what의 뜻은 what의 뜻은 무엇 이란 뜻도 있고 무슨 이란 뜻도 있어요 무슨 색이니 what color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lor is it 했더니 대답이 it is yellow it is yellow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lor is it 했더니 it is blue 오케이 계속 똑같습니다 블루의 뜻은 블루의 뜻은 파란 파란색 파란이란 뜻일 때는 파란이란 뜻일 때는 어떤 하늘 파란하늘 어떤 식으로 파란색일 때는 무엇을 좋아하니 이름 무엇을 좋아하니 파란색 오케이 그래서 이름씨 여기서는 있듯이고요 또 앞에 뒤동사 붙여서 이렇게 누가 다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색깔들을 익혀야 되는거죠 이번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했더니 it is pink it is pink it is pink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했더니 it is brown it is brown it is brown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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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가 남았을까?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데 그것들은 흰색이다 이런 얘기면 이건 어때야 이거? 지금은 뭔가 물건이 하나니까 있었었는데 여러 개의 물건이 흰색이다 하고 싶은데? 그것은 이 시고 They are white 그렇지 그것들이 흰색이 나오고 싶으면 They are white 알겠지? 네 그럼 이 대학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at's crazy? 뜻이 맞나? 맞겠지? 아니 됐지 They are are they? 하면 묻는 말 되니까 아 그래서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여러 개의 물건 또는 여러 개의 어떤 어떤 그래서 그것들은 무슨 색이니? 하고 싶으면 What color are they? What color are they? Ok 했더니 They are white They are white 여러 개일 때는 데이를 써야 되고 데이랑 같이 쓰는 비롯사는 The are OK 누구 하나 만들 때 여러 개의 물건이니까 데이를 줘요 네 OK 잘 했어요 PM OK 좀 잘 쓰세요